제임스는 5대의 비싼 차들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동사 자 5대의 비싼 차들이 목적어죠 제임스는 주어 제임스는 명사 다섯대 형용사 비싼도 형용사 차는 명사 가지고 있다 동사 자 그럼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니까 삼형식이 되어야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제임스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파이브 익스펜시프 칼 이렇게 복수 니까 여기는 s 를 이제 붙여야 되요 자 세명의 건강한 아이들이 달린다 달린다가 동사 세명의 건강한 아이들 까지가 전체가 주어져 자 세명 형용사 건강한 형용사 아이들은 명사 달린다 동사 일형식 이네요 자 그러니까 3 헬시 자 차일드 복수 니까 칠드런 으로 바꿔 줘야 겠죠 자 재밌는 책을 신디는 좋아한다 좋아한다가 동사 신디가 주어 재밌는 책이 목적어 인데 재밌는 형용사 책은 명사 신디 명사 좋아한다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니까 삼형식 구조네요 그죠 자 그럼 신디 먼저 써 주고 신디라이크스 자 이건 단수 에요 그죠 자 빠른 해결책들을 그 그룹은 찾았다 찾았다가 동사 그 그룹은 주어가 되겠죠 자 빠른 해결책들은 목적어가 되구요 자 빠른은 형용사 해결책은 명사 그룹 명사 찾았다 동사 자 요건 삼형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더 그룹 자 파운드 아웃 과거 시제 였구요 아직은 시제 신경 쓰지 않아 집니다 자 빠른 해결책 들 이니까 복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패스트 솔루션 자 금면한 학생들을 선생님이 추천했다 추천했다가 동사 선생님이 주어 금면한 학생들이 목적어 금면한 형용사 학생 명사 선생님 명사 추천했다 동사 아 그러니까 그냥 더 티체처라고 하자 지금 아직은 이렇게 관사는 잘 몰라도 됩니다 추천했다 레커맨드 딜리젠트 스튜덴 복수니까 s 붙여야 겠죠 자 그 선생님이 효율적인 충고를 주셨다 주셨다가 동사 효율적인 충고가 목적어 선생님이 주어져 자 선생님은 명사 효율적인 형용사 충고 명사 주셨다 동사 자 그 선생님이 더 티체처 자 게이 자 효율적인 충고 이건 단수 적으죠 그러니까 언 에펙티브 어드바이스 깨끗한 버스가 관광객들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가 동사 관광객들이 목적어죠 깨끗한 버스가 주어고 깨끗한 형용사 버스 명사 관광객 명사 끌어당긴다 동사 자 그러니까 이건 또 단수죠 이건 복수고 동사 쓰구요 이제 목적어 여기 s 를 붙여야 겠죠 삼형식이구요 자 위에거는 위에 것도 삼형식 이었죠 자 빠른 휴대폰을 제임스가 샀다 샀다가 동사 제임스 가는 주어 빠른 휴대폰을 이게 목적어죠 빠른 형용사 휴대폰 명사 제임스 명사 샀다 동사 요것도 이제 삼형식이 되는 거구요 제임스 자 빠른 휴대폰 이거는 단수죠 아 휴대폰 그냥 컴퓨터라고 합시다 자 새로운 문제들을 그 기술이 불러일으켰다 불러일으켰다가 동사 그 기술이가 주어 새로운 문제들을 이게 목적어 새로운 형용사 문제명사 기술 명사 불러일으켰다 동사 자 주어 붙어 쓰면 되니까요 더 테크놀로지 커스 동사 새로운 문제들 복수죠 삼형식이네요 자 두명의 어린 소년들이 도착했다 도착했다가 동사 두명의 어린 소년들이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두명이니까 형용사 어린 형용사 소년명사 도착했다 동사 이거는 주어 동사 밖에 없으니까 일형식이구요 그 다음에 to 영 자 소년들이니까 복수에요 그죠 boys arrived